그녀는 나를 따라다니더니 내가 지금 사겄다고 동생들을 따라다는데 왜 그래? 원들 G.O.D 원들 G.O.D 나를 붙는다고 그러더니 또 흥분해서 아까 무대에서 봤어 돈을 끊으려고 했는데 근데 멋있었어? 창원식으로 너무 타이밍으로 찢어진거야? 타이밍으로 찢어진거야? 타이밍으로 찢어진거야? 니 입으라고 하잖아 이미 입으실 때 찢어졌어 아니 괜찮아요 카메라에 의식 빨리 놔줘 좋은 말이야 4월 18일 4월 8일? 왜 그래? 왜 그래 이거 봐 그리고 뒤에 남아 간다 뒤에 저 찢어졌어 이거 오진거야 예시아 홍보엘이 내가 전화했어요 왜 그래 내부시아 도대체